법이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. 제게는 그 말이 효라는 국가의 가치관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네요. 강요라뇨. 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건 뭐 이거 인간이라면 느껴야 할 뭐 그런 당연한 감정입니다. 맞습니다. 하지만 그 감정이 법을 자주 유지해서는 안 되겠죠. 보고 계셨어요? 생방으로 보셨으면 또 좋았을 텐데. 부모는 자신이 선택해서 얻은 성취지이고요. 선택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은 대상에게 형을 가중시키는 존속 사례죄는 헌법에 의외되는 불확리한 악법입니다. 하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우편적인 도덕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부모를 죽인 살인자 중 부모에게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비율이 40%가 넘습니다. 그에 비해 폐론성 범죄는 겨우 7%에 불과하고요. 그런데도 정말 존속 사례죄가 가족과 효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주는 법이라고 믿으신... 네, 의원님. 이번 주 토론 배틀 VOD 서비스 금지시켜. 조사 광고로서 인터넷 다운로드,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도 전부 삭제하고. 실망이구나. 아직도 이 정도 판단이 안 된다니. 아버지. 네가 하는 말 한마디의 행동 하나가 이 아버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로 이어진다. 넌 저 토론 배틀에서 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국회의원 유연기의 아들이 폐론범죄를 옹호했다는 것밖에 남지 않아? 죄송해요. 제 실수예요. 언제 어디서든 네가 내 아들이란 걸 잃어서는 안 돼. 그건 날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너를 위한 일이 될 거다. 제 실수예요. 제 실수예요. 제 실수예요. 제 실수예요.